신학생들에게는 예전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이 약 100년 주기로 개혁이 일어났다 부패했다 이런 주기를 타고 개혁을 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는 100년을 주기시키고 부패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살아있어야 할 교회가 썩은 데가 나니까 그걸 분개하면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커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회의 조직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도 세상화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100년이 지나가면서 また 세족化になってしまいます 또 100년쯤 지났을 때 이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도 100년쯤 지나면 부패이 되었고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100년 주기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썩고 개혁이 일어나고 썩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요즘은 100년까지도 가진 않답니다 요즘은 30년 주기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부패하고 한답니다 즉 30년 시키지して 부활したり改革이起こされたりしているそうです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화 되어 있는 시대다 진정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 것을 더 욕심내고 세상 것에 마음이 가여있는 그런 시대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기보다 더 교회 안에 성도수가 몇 명인지 성도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축복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중요하고 성도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도 중요하고 성도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전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 말씀 계속 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늘 성령 붙잡고 강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개혁을 했다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순결하자 순결하자 교회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항상 저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변화되는 것이 있어도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는 특징이 있다 좋은 교회의 특징 안 좋은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밝고 웃음이 있다 교회가 밝고 웃음이 있다 교회가 밝고 웃음이 있다 목회자의 성품이 너그럽다 목회자의 성품이 너그럽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교회 봉사를 하신다 그리고 1년이나 한 달 계획이 미리 세워져서 허둥대지 않는다 그리고 일과 결과에 대한 상과 벌이 확실하답니다 그리고 구원, 천국 설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허물이 없이 잘 알고 있다 목회자가 교회인을, 교인이 목회자를 칭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정교회, 네, 한 명 있습니다 아, 한 명 그랬다고 합니다 한 명 그랬다고 합니다 한 명 그랬다고 합니다 안정교회 특징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좋은 교회의 특징이랍니다 교회가 어둡고 침침하며 항상 조용하다 교회가薄暗고,いつも静かである 그리고 목회자의 감정 지복이 매우 심하며 융통성이 없다 감정 지복이 심한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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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요? 이런 거에요? 무슨 일이든 안 될 것보다 걱정한다 뭐? 그리고 교회문이 항상 잠겨 있다 그리고 지옥 설교와 물질 축복 설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교회가 더러워져도 치우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우리 집은 더러워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목회자는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는 목회자를 비난한다 복会社은 학생들과 학생들과 복会社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사이학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까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가이니 소실을 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金을 몇몇強調해도 견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그동안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정리해놓은 것 이것이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것이 안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것이 교회에서 견제하는 신학자들이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겠지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칭찬만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로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인내 믿음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칭찬하셨나 봤더니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가지고 칭찬하셨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 인내의 믿음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다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느닷없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내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데비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축제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마지막에 온 세상에 임한 그 시험에 대해 너희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축복한 것입니다 인마 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겠다 너희를 환란에서부터 내가 건지니라 이 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목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축복하면 내 손에 막 잡혀야 되고 축복하면 통장에 돈이 쌓여지고 주머니에 돈 밖에 없는 축복하면 초깅 마크에 돈이 쌓여지고 그리고 갠金가 들어온 것입니다 축복이컬 돈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축복이컬 오金 こういう 이미지가あるんです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축복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거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으니 내가 너에게 오십억을 주겠느라 오십억이 작아서 그러신 거예요? 오십억이 작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뭐 100억은 주셔야죠 100억은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요? 100억 이상 축복도 아니잖아요 100억以下は 축복でもない 실가도 주실 수 있는 건데 아마 미치바타에서 실을 때 실을 때 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너무 훌륭하니 정말 비싼 땅, 김자 땅에다 빌딩을 채워주겠노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업을 내가 대박나게 하겠노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업을 내가 대박나게 하겠노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은혜받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은혜받죠 왠지 힘이 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런 유의 축복은 한마디로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추천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흰옷을 입을 일이라 축복という言葉というのは あなたは白い衣を着るようになるとか 생명의 열매를 먹으려 天国で命の実 命の木の実 を食べることになる という言葉ばかり 지금 입고 있는 곳이 흰옷인데 이 안에도 하얀 흰 Y샷인데 그 안에도 런닝샷が 흰 건데 흰옷을 입으려 물론 이 흰옷과 그 흰옷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재확인하시고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요 우리가 세상 거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지금 내가 편한 거 더 많은 거 풍요한 거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축복이 하만심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영원한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거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세상 것을 좀 더 갖기 위해서가 돼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은 있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군중과 무리들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무리들 군중들은 세상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들은 지금 영원한 것보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더 급했고 이것을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고 가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부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군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피해보는 걸 싫어했어요 오로지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것을 그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할 것을 갖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고 좀 더 배부르게 살자 좀 더 풍요하게 살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군중의 무리와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세상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켰고 내 말을 지켰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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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なたの 신앙을堅く保っていなさ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한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 끝까지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믿음 굳건히 하고 있어라 예수님은 피라데레피아 교회의 신사지에 혼메하다가 내가 속히 오리니 신앙을堅く保って 기다려주시기 그러면 그때 내가 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너희를 기둥되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내 이름을 너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록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내 이름을 너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록하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빌라데레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공통된 부분이 있었죠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컸을 때도 아니었습니까 성도수가 많다고 칭찬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지켰느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느라 신고를固く保っていた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늘에서의 큰 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치면서 살아갑니다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편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健康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궁핍파 할 때도 있고 そして乏しい時もあれば 풍요로울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있다 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多くの 크리스찬이 崩れてしまうんですが 결국 죄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비웃으면서 そして罪を犯しても 出したことは起きては しないじゃないか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에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망합니다 힘들 때 바쁠 때 믿음을 뺑겨쳐버리는 신고가 投げ出して 하나님의 뜻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고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고 내 본능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whom 하나님 대표하는 하나님 도와 Durham 하나님 운동을 고고 믿음을 Half give 감정 하나님 우리 펀 Ages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